많이 기다렸어요? 어, 아니에요. 와, 선생님 오늘 진짜... 멋지시네요. 갈까요 이제? 지금 출발하면 아마... 갈래? 오, 오, 오 오, 오 오, 오 오 하루 종일 네 생각에 자꾸 나 멍해져 오 오 틈만 나면 왜 이래지 웃음이 막 나와 내 머릿속엔 가득 달콤한 단어들로 채워줘 모든 게 네 모든 게 좋아 나 하지만 너에겐 Glock on 너라서 가능한 knock on 너의 눈부심이 서로 내 아룰 채웠으면 해